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버텨! 오징어 게임 안 보면 이거 뭐 얘기도 어떻게 했구만? 왜 안 넘어가지? 오랜만에 본업이구나 알록알록하네 어색하네 오늘 이곳에서는 올림빅톤이 이루어집니다 올림빅톤은 3대3 팀전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 이 멤버랑 진짜 팀 하기 싫다 하는 멤버가 있나요? 시작부터 가르시네요 우리 오늘 화난 줄 알았는데 가르시네 전 승식이 형만 아니면 돼요 저도 승식이 형 저도 근데 그래요 저도 얘네 별로예요 저는 승식이 형이랑 같은 팀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야? 폭탄처리관이야? 오늘 엘리스 색깔이 맞춰 빅톤 색깔이거든요 난 병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너 탈락이야 어거지로 끼워넣으면 큰일 난다고 수능 멤버는 구제해줄라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 뭐 하나요? 뭐예요? 승식 씨부터 나랑 팀이 되면 이런 게 좋을 거다 각자 어필하는 시간 한 번만 가져올게요 여러분 저와 함께 팀이 되신다면 저는 무조건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걸로 이걸로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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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세 PR보다는 어디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요? 어디 쪽으로 붙고 싶다 이런 거 그럼 얘기해 보면 돼요 약간 6탄전 이런 거 많을 거 같아서 저는 세준이 형 보통 하고 싶어요 세준이에게 사랑의 화살을 보냈네 세준이는요? 욕이 안 되기 때문에 몸으로 쓰겠다 힘은 형이 쓰고 이제 내가 이렇게 쉬는 동안 이제 몸을 다져놨으니 이런 애서 한번 활용을 해야죠 활용한다 오늘 열심히 싸워볼 테니 저를 뽑아주세요 이거 부탁합니다 뒷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드 캐리 한번 해볼게요 하드 캐리 다음요? 일단은 요즘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일단은 저는 사실 게임에서 많이 접은 적이 없어요 접은 적이 없다고요? 네 그렇구나 오케이 저는 그냥 승패 상관없어요 편하게 놀다 그냥 가면 됩니다 집에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파 약간 쓸리는데? 민원님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자 이거 들어서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 오 가위가 이겼어 가위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 야 이런 거 참 운이 좋아 역시 1등이요 1등이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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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가면 웃기겠다 아무도 안 가면 안 가려고 했는데 나도 못 놔서 안 갈 생각 본인 어필 시간 좀 드릴게요 어필 빨라이 아 이 사랑하는 거 봐라 와 딴 진행해주세요 빨리 말로 해줘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몸만 오면 편하게 게임할 수 있습니다 몸만 진짜 가도 돼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몸만 안고 갈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몸만 이렇게 가야지 알겠습니다 뒤돌으세요 예 원하시는 멤버 찬양에 가실게요 왜 이렇게 안 가냐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가 왜 이렇게 뻑뻑해 네 이거 밖이 좀 이상한 거 같은데요? 응? 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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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아 아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아니 누구 교통사고 났어요? 형 나 가고 있어 멀리 가는 거 같은데? 아 너무 힘들어 히 히 히 히 히 히 히 히 아 아유 아유 굴레 히 히 히 히 히 히 히 야 찬이 뒤돌을게요 히 히 히 히 히 히 너무 좋은데 허 세준이 형 어필했다 아이 아이 어필 중 지금 어필 중 아니 아이 어필 중이야 지금 어필 중 아니 없 뭐야 나온 거야? 어필이다 오 복수네 어 Roose 어 STEPHAN 어achen 형 축하해 아냐 잠아 아냐 잠아 야 잠아 애가 아직 안 골랐잖아 어디 픽시한 남자 어때요? 잘해보자고 자 여기 계약서 한 번 사인해 깜부 자 앞에 기사 사진 한 번 쪼꼬 아 생일 수 있는지? 어떡해 아 쉽지 않은데 저한테 오시면 일단 이걸로 또 아니 이게 제스처가 약간 좀 별로예요 아 제스처가 약간 이렇게 입으로 아니 이게 더 귀엽다 네 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When you need that 자 빨리 지도시지요 와주시죠 네 승식이랑 같이 팀 되고 싶으신 분 갈게요 아 그냥 티나잖아 형 아까 이거처럼 빨리 왔어 하나밖에 소리가 안 들리는데? 왔구나 이거 진짜 너무... 자 한 번 친구 미안해? 아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아싸 1등? 아 얘는 왜 낱만 상대는 거예요? 얘는 왜 낱만 상대는 거야? 아니 니 팀 버려? 1 네 승식 씨 뒤에 도우실게요 Hi 뭐야? Hi Hi 뭐야? Hi Hi 아 애샤 제가 고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거티브 어필 좀 해봐 나는 이제 일단 병찬이가 내 다리 끌어서 왔어 아 자의가 아니었다? 카이였어 카이였어? 카이였다 아 그러면 내가 뽑혀도 안 뽑혀도 상관이 없다 거의 내 카이였어 과연? 아 진정성이네 진정성이 안 보이네 아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 아 진정성이 안 보이지만 진정성은 만들어주면 되니까 야 확실히 요거 잘하네 진정성은 만들어주면 돼 아 잘하네 어 진정성 만들러 가자 야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이기든 지든 그냥 게임 그냥 재밌게 하고요 행복이 우선이다 행복이고 건강이 우선이고요 왜 이렇게 유전해 이런 식으로 하면 퇴근 빨리 못 해요 분량은 뽑아야죠 이거 걱정 마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영실러 렛츠고 맘대로 하세요 병찬을 같이 침대고 싶으신 분들은 이동할게요 아 왜 이렇게 뻔해 아 왜 이렇게 뻔해 왜 이렇게 뻔해 아 좀 빨리 담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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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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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찬 뒤돌게요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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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마사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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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마사 예상을 했어요 어떤 예상을 어떤 예상 그냥 뭔가 약속할 보이는 셋이 할 것 같다는 나 그럼 여기 갈래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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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우리 벽찬아 이리 와요 벽찬아 이리 와요 자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자 이리 옵시다 넌 가만히 있으면 돼 자 몸 쓰고 말하면 돼 오케이 여기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 깔고 끌고 와 몸은 안 쓴다는 거예요 허팝을 끌고 와 끌고 와 끌고 와 여기 몸 쓰고 말할게요 너 끌고 와 몸 쓰고 말하고 포인트만 잡아줘 저는 그냥 정신적 지주할게요 지주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앉아계시는 세무는 너무 힘 쪽으로 밀리시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토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깜부야 깜부 올림픽토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너무 기죽질들 말아 대응 이런 물에 냥 이렇게 하면 수빈이가 냥을 하자 너가 처음 하는 거야 어 좋은데? 근데 여기 이상해 잘못 온 거 같아 대응 냥 다운 으악 아 딱 나 우리 구호 다 정했나요? 네 정했어요 우리 톤팀 시작부터 엄청나게 폐기현 측에 구호를 준비하는 거 같던데 저희 아 목 아파요 구호 찢어졌어요 자 그러면 톤팀 먼저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볼까요? 아 상대의 기선을 한번 제압해볼까요? 아 장난 아니죠 보여주시죠 자 아 이거 서서 해야 되는데 아 서서도 해 서서 으악 아 알겠습니다 갈게요 네 탱 턴 턴 으악 아니 얘 냥 안 했어 아 다시 해야 돼 당겼어 당겼어 왜 한 번 해야 돼 같이 좀 웃읍시다 다시 자 편집 편집 다시 갈게요 한 번에 가야 돼 야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수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아이돌이야 수빈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아이돌이야 카메라 사용하고 있어 너 아이돌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둘 셋 넷 땡 턴 으악 뭐야 몰라 나도 무슨 말 하는지 땡냥톤 땡이 냥이 톤팀 톤팀 본인들이 부끄러워요 네? 저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아 눈물이 나 괜찮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그냥 해보세요 저희 심플 간단해요 이제 식빵을 크게 자 하겠습니다 네 자 빅림픽은 빅림픽은 빅림픽 톤 뭐라고? 빅림픽 톤 뭐라는 거야 뭐라고? 올림픽 톤 선생님 올림픽 톤이야 시작 전에 야 그게 해야 된다 이러면 자 잠깐만 아 잠시만 걔네 전두엽이 약간 에라가 와가지고 빅림픽 빅림픽을 하는 줄 알았어 빅림픽 오케이 자 자 올림픽 톤 올림픽 톤 아 진짜 자 자 자 갈게요 시작 올림픽 톤은 식빵 반찬은 또 식빵이 유행했잖아요 아 그쵸 네 그만큼 저희가 파급력을 가지고 가겠다 아니 혹시 모르잖아요 또 만약에 게임하면 팀명 구호 외쳐야 되는데 식빵 빠르게 식빵 이러면 되는데 거기서 빅량통 으아 저희는 바로바로 나오죠 빅량통 으아 세로로 식빵 이러면 오피스 식빵 그릴줘 알아? 너 그릴줘 알아? 내가 한번 그려볼게 내가 한번 그려볼게 맘 가운데로 그려볼게 발자국 발자국 하나 그리자 발자국 하나만 크게 해도 될 거예요 어? 그래도 괜찮네 크게 이렇게 해서 아래에다가 빅량통 해가지고 X 이렇게 해적 뒷발처럼 혹시 미술했던 사람은 달라 이게 뭐한 나 FPS 배가ologists 이건 똥이지 된장겠지 莫 Given says 아 식 scent 아니야? 아 그래그래 아니면 그냥 깔때기 Chapter 하나만 Kasun 오오오오 레인보우 레쓰 어 뭔가 Bryce 괜찮은데? 여기 한번 더 에요 오마이갓 엄청난 걸 그리나 보네 우린 대박이다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빅틴부터 깃발 한 번 보여주면 소개 한 번 해주실래요? 자 하나 둘 셋 뭘 그린 거예요? 우리 옷의 색깔 보이시죠? 초록색, 노란색, 핑크색 디테일이 좋네 그 안에서 우리 같이 공존하자라는 의미로 되게 써봤습니다 입 안에 그냥 식빵이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입이 아니라 마음 진짜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뭐가 불편해요? 식빵 센터가 안 맞아요 아 아니 아니 더 안 맞아요 잠깐만 꼭 센터에 맞춰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지만 공기 불편해요 틀에서 벗어나지만 이게 좋다 그냥 병찬이가 잘못 그었어요 아 오케이 좋아요 우리가 더 좋아 저희는 이렇습니다 백량을 표현했는데 파란색은 뭐예요? 우리 또 미대 출신 우리 한세가 아 미대 나왔어요? 네 미대 나온 건 확실히요? 아 그 미대 유치원 유치원 이름이 미대예요 아 미대 미대 유치원 아 미대 유치원 줄임말 아니고 미술대학교 이런 거 아니고 아 미대 유치원 네 미대 유치원 아 뭐 미대 유치원이라는 데를 나온 걸로 추정이 돼요 아 추정이요? 뭐요? 또 공식색의 색깔에 맞춰서 잘 그렸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뼈예요 아 뼈와 이 노란색이 이제 병찬이가 될 수 있다 아 재물이 될 수 있다 아 병찬이가 될 수 있다 가시밖에 없네요 가시밖에 없네 그럴 수 있어 아 그러면 저희 구호 한 번씩 외치고 갈까요? 그래 한 번 외치고 갑시다 저희 먼저 갈게요 자 올림픽 톤은 식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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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끄러워 저기 볼 때 봤어 오늘따라 인생이 뜨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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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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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놔서 가자 아 이거 힘들다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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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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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리 롤리 롤리